빨리 왔어 가 왔어 안녕하세요 코리니아시아TV입니다 오늘은 카오사노드하고 그 인근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다녀오기 위해서 길을 나서네요 오늘 송크란 대체휴일인데 휴일이 연계가 돼서 이번 4일 연휴 중에 오늘 하루가 대체휴일이 되었어요 오늘 송크란 휴일을 맞은 카오산과 그 주변의 실제 분위기와 풍경 등을 둘러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방콕에서 카오산 인근 도보관광으로 추천드리는 코스로 갈거에요 먼저 골드마운틴이랑 사원을 가고 그 다음에 철의 신전으로 유명한 로아프라삿을 가봅니다 그리고 민주기념탑을 둘러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자거리 카오산로드 인근의 람부드리골목 코스를 다 둘러보고 인근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황금색 불탑이 골드마운틴입니다 방콕 시내 전경에 탁 트인 풍경과 왓사켓 사원의 경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왓사켓이라는 절인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높은 불탑이 솟아있는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골드마운틴 태국말로는 이것을 푸카오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은 아유타야 때 생긴 불교사원이구요 또 불교 성지술래의 유명 장소로도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에요 방콕에 오게 되면 푸카오통도 한번씩 코스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기가 메인홀로 가게되면 300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450m 가장 먼 곳이 480m 정문에 그죠 여기 같은경우로 경내에 푸카오통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푸카오통이요 스프링클러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시켜주고 있네요 시원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편의설이나 이런것들을 보충을 많이 해놨어요 여기군요 네 여기서 입장권을 사야되거든요 여기서 사이처럼 연락처로 주시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해도 된대요 자 그냥 가네요 오늘 수영파라이가 무료인가보네요 여기 푸카오통의 오픈시간을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까지 계량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입장료가 59일당 외국장에 대한 50과 70인데 아직은 입장료를 갖다가 지금 오늘 통틀한 휴일이라 그런지 입장료를 뭐 체크를 하고 입장료를 받는 사람도 없고요 계좌는 340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340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약 5분 정도 넘게 버릴거예요 이 계산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더 힘들고 계산 2개씩 2개씩 가야겠네요 이렇게요 이게 더 쉽네요 그래도 경사가 가파르진 않아도 아주 힘이 들진 않아요 아직까지요 이제 우리 보고 가다가 이제 종을 한번 뜯어봐야죠 해물에 절에 가면 어디나 그렇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도 많아 종을 이렇게 치게 돼 있어요 골든마운틴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징처럼 생긴 타각기를 세 번 올려주세요 저도 다른 태국인들처럼 세 번을 올려봅니다 올라가면서 종도 치고 징처럼 생긴 타각기도 올려서 절에 귀가 돌게 하는 느낌입니다 절에 오게 되면 세 번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세 번 종을 치는 이유가 한 번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한 번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총 세 번을 친다고 그렇게 순두 차고 마스크 써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래서 날씨가 덥고 날씨도 너무 덥고 지금 뭐 여기 저녁에 와야겠네요 방콕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사원에 저거는 레노베이션이 아니고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죠? 보일났네요 저거 완전히 전세됐네 완전히 다른트도 자음 toda 신발이 천천히 신발이 벗을 필요 없다고 하네요 벗을 필요 없다고 하네요 학생들끼리 오늘 휴일 맞아서 태국원들이 불공도 드리고 스님 말씀을 듣기 위해 푸카오톡에 정말 많이 모였어요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현지 여성분은 젊개를 보는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나무로 된 빨간색 통을 흔듭니다 흔들다 보면 그 중에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떨어진 막대기를 집어서 숫자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바로 나무통 안에 집어 넣고요 바로 앞에 있는 사물함으로 가서 숫자에 맞는 번호표를 열어서 종이를 뽑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세 4주풀이가 적혀있는 종이랍니다 만약 자신이 흔든 나무통에서 17번 막대기가 뽑혔다면 17번함을 열고 종이를 한 장 집어오시면 되요 운세 4주풀이가 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기재되어 있답니다 푸카오톡에 오시면 이렇게 젊개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콕 시내가 확률 보이네요 확실히 방콕에 산이 없어요 푸카오톡이 방콕에서 유일한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정도가 언덕이면 얼마나 평화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거의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자그마한 언덕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면 그리고 이 절이 또 얼마나 유명한대냐면 태국에는 동전들이 있잖아요 동전 여기 이바짜리 이바짜리에 등장하는 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군요 태국 동전에 나오는 절이 보면 다 이렇게 의서가 있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절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와쌉게 푸카오톡 하시면 이바짜리 동전에 나오는 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전에 나올 정도면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네요 그렇죠 방콕의 유일한 언덕 요정도 거리가 유일한 언덕 제가 약 4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외국인을 오늘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곳은 카오산과 가까운 위치이다 보니 외국인 여행객들도 적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C19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전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입장료를 받지 않았고요 표를 검사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최근까지 외국인에게 1인당 50파트씩의 입장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날이 송크란 대체휴일 또 내일은 구강생일이라 입장료를 안 받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왓사켓을 둘러봤고요 왓사켓이랑 후쿠카우터 여기 사원에서 불공드리고 마음이 좋아질 때 복권사라고 로또 로또리 판매합니다 그렇죠 어디나 절에 가면 절 앞에 복권 판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대기하고 계시죠 네,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는 그렇게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속세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권, 로또리 그러면 대부분 그런 마음에는 무감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산 적이 많았거든요 당첨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 복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률이 낮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램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은 로또 한 번 하는데 천원이면 되잖아요 여기분은 한 장을 사는데 80바트, 100바트 한 장에 거의 4천원 3500원에서 4천원이라는 거 어제는 원래 80바트에 왔는데 보통 한 100바트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로또리 하나 사는데 한국은 20바트 같고 복권 사는데 좀 운이 빠질까봐 그냥 말 못하고 사는거죠 여기 빨리 로아프라사스로 가는데 걸어서 한 11분, 15분 걸리는데 뚝뚜기를 태국에 살면서 뚝뚜기 거기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뚝뚜기 타고 거기를 여기가 왓사케 왓사케 돼서 로아프라사까지 가는데 80바트인데 라카콘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면 태국인 가격이라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죠 택뚜기 타고 가겠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뚝뚝을 타봅니다 뚝뚝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 형태의 택시인데요 방콕의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과거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때는 요긴하게 택시로 이용되었었는데 지금은 택시보다 가격도 비싸고 방콕 시내의 매연 때문에 태국인들은 뚝뚝을 잘 안 타는 편입니다 뚝뚝은 방콕에서도 주로 카오산 인근이나 씨암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인들은 잘 안 타고 재미사면서 타는 외국인들이 많아 외국인 손님들을 태우기 쉬운 곳을 주로 다니는 편이에요 가까운 거리도 택시보다 비싸게 부르는 것이 단점이지만 가끔은 재미로 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매연 냄새를 그대로 맡을 수 있으니 뚝뚝하실 때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골든마운튼을 다 보고 그 다음 코스로 로아프라삿을 가봅니다 로아프라삿도 카우산우드 인근의 명승지 중 하나인데요 한동안 보수공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녀왔을 때와는 어떤 모습으로 새 단장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이 로아프라삿이라는 곳이에요 태국어로 철의 신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금 바로 이 근처에 라마 3세 공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것이 보수공사 중이었는데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더 아름답게 멋있게 재작년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황금산 탑 있죠 푸카오톡이라는 곳이에요 마사켓에 있는 황금불탑이고요 태국어로 푸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저기 올라가시면은 방콕 시내 전경이랑 또 마사켓이라는 절 경내 또 이 근처까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운치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관광하실 때 시간 내셔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사원은 원래는 입장료가 없지만 관리 명목의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20바트 태국인이 10바트를 통 안에 넣으면 됩니다 입장할 때 신발을 벗어야 해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로아프라사 전시관은 1층에 있고요 부처님의 유물을 모셔놓은 곳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로아프라사 정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숨차네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니까 오늘 햇빛이 강렬해지고 바닥도 햇빛 받아가지고 많이 뜨겁네요 이게 로아프라사기에 올라오니까 신의 전경들이 다 보이고 아주 탁 트인 경치 보니까 좋네요 로아프라사스는 라마 3세가 자신의 조카 딸이자 라마 4세 왕비였던 소마나스를 위해 세운 사원입니다 36미터의 높이고요 3층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총 37개의 첨탑은 깨달음에 이르는 37개의 독행을 의미합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시면 계단을 통해 탑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있는 모습의 라마 3세 동상 그리고 멀리서 쓴 로아프라사스의 첨탑 웅장한 풍경의 라마 3세 공원이에요 오늘 카오산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고요 2편에서는 민주기념탑을 지나서 만난 12연장과 카오산과 그리고 람보뜨리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